짜잔 이게 뭐냐면 알뜰통신사 유심칩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통신사에 어떤 요금제를 쓰냐고 물어봐주셨어요 그래서 통신사 요금제를 바꾼 김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헬로 모바일에서 얼마 전에 옮겨왔습니다 잘 잘랐다 책상 잘린 거 아니겠지? 그리고 유심칩도 멋쟁이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있었는데 전 아이언맨 팬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아이언맨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냥 유심만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입한 요금제는 33,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끼우는 걸 따로 안 주시네요 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역시 프로는 케이스를 벗겨야 돼 멋쟁이 한번 구경하고 여기 헬로 모바일에 헬로가 좋게 있습니다 이제 빠이 빠이염 크기가 어떻게 내는가 엄청 작고 많았네 제일 작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크기가 맞아요 여기 보시면 7 모바일 SK7 모바일 이렇게 끼워서 그냥 껴주면 끝입니다 쉽죠? 자급제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공기계 아이고 껐다 켜야 되지 않나 자급제가 별게 아니고 그냥 공기계 사서 유심집 끼워서 쓰면 그게 자급제 폰입니다 그리고 알틀 통신사가 통신망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요 3사 통신망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광고는 정말 아니고 이거 정품 어댑터 준다고 해서 가입한 겁니다 근데 저거 선착순이래요 사실 알뜰 통신사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사은품을 주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요금제는 데이터 모제한 통화 모제한 문자 모제한 이고요 11GB인데 매일 2GB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와이파이가 다 잘 돼 있으니까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초과 요금이 나오면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고요 주요 3사 통신사는 낮은 요금제 쓰다가 높은 요금제로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유심 요금제는 유심을 또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큰 걸로 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원래는 무지한 쓰면 이렇게 6만원 6만 5천원 정도 드는데 알뜰 통신사는 약정도 없고 할부도 안 하니까 그냥 진짜 딱 3만 3천원만 내면 돼요 품질도 되게 괜찮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렴하고 좋은 선물 주는 곳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은품으로 골랐던 충전기 어댑터가 따로 도착했어요 이거는 다음날 와가지고 지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C타입 맞네 C타입 충전기가 왔습니다 애플 정품이래요 안 사길 잘했어요 이렇게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선착순일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역시 뭐가 이렇게 잘 싸져있어 예쁘다 예뻐 이쪽은 회색이네 C타입 충전기 C타입 충전기 K이드 잘 쓰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여기 다리 있어 진실아 이거 봐 이거 해 비치는 거, 노을 비치는 거 너무 예쁘지? 잘 나온다 너무 예쁘지? 오늘 어디 갔다고 얘기하지? 여기 왔다고 여기 어디야, 익선동 익선동? 익선동스럽다 여기 진짜 익선동스럽다 익선동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여기 진짜 크다 여기 떡상한다, 너 때문에 무지개 이분은 무지개에 빠졌어요 야야야야, 도망치고 환주야, 빨리 말해 환주야, 빨리 말해 나 잘 데려왔어, 잘 데려왔지? 완전 진짜, 여기 진짜 핵 포인트 진짜, 좀 역대급이야 진짜, 나 이렇게 예쁘게 처음 봐 그치?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지? 역시 귀여워 유튜브 올라가면, 이것도 찍자 그 정도 아닌데요, 저는 왜 인간은 안 찍어? 인간, 너 찍을까? 인간 소외 영상이야, 이게 인간 소외 영상이야, 이게 내가, 내가 찍어볼게 내가 잘 할 수 있어 빨리 찍을까네 아, 맞아 수록컷 아, 잘한다 얘들아 이게 우정이다 머리, 머리 같애야 돼, 머리 같애줘 야, 이거를 찍어봤자 궁금해 ㅋㅋㅋㅋㅋㅋ 얏 진심으로 뚜껑 그치 블랙카포치 저거 하고 있는데 맛있겠네 다운igne 지금 몇시야? 다섯시 아니야? 저거 있잖아 이거 있으니까 시켰구나, 먼저 근데 이거 저번이랑 다른네 꾸덕하다 진짜 부담감 없이 넣으시네? 그때는 쪼르륵 뜬지 쪼르륵 뜬지 야 이거 우리가 드려야 돼 이 돈 패션으로 지금 한 숟갈씩만 넣으면 되겠지? 좀 더 넣을까? 너 이거 그냥 청이야 너는 청을 마시는 거야 스프냐고요 이게 근데 계속 깔아놨는데 그거랑 다르다 이거랑 너 마스크 해 그치? 지금 썸네일이 그거잖아 녹음되는 사건증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을 구해줄 그렇게 동화같은거 하지마 동화같아? 갑니다 이따간 여기 뜰거야 이따간 여기 뜰거야 간단하게 생겼지? 응 그린 그렸어 너가? 너무 잘 그린다 진짜 잘 그린다 진짜 너무 그렸지? 2KG 죽창 났어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내꺼 몰라 내꺼 몰라 야 비피 67에 40이래 내가 1번으로 볼꺼야 내가 1번으로 볼꺼야 내가 1번으로 볼꺼라고 아닐꺼야 안 떠 오 됐다 오 됐다 야 이거 봐 내가 1위 때 내가 이쁘잖아 아 근데 뭐야 누가 이거 벌써 눌렀어 내가 제일 먼저 봤는데 짠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쁘다 근데 그치 반지가 너무 예쁜거 같아 완전 센스있으시다 너희가 일부러 찾아왔다니까 주신거 같아 로즐골드잼 청도 예쁘네 여러분 지금 대박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대박이죠 구독자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꼭 찍어둬야지 동네방네 자랑할거에요 아 역시 아이폰 최고 이걸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끼다 똥대면 안 되는데 빨리하라고 그때 낼거 없죠 근데 낼거 없죠 어 없네 제가 지금 아주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 절대 이길 수 없는 친구입니다 음 뭐라고 했지 키우겠노 잘잇죠 제가 이길 수 없는 친구입니다 화이팅 멋있는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심지어 하나 남은거 보셨죠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진짜 재밌다 크크크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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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